자 여기는 리퍼링이 아니라 리퍼드 왓이 아니라 위치 에라이 빼 주구요 하우 에버 2 인터럽팅 듀링 비커즈 오브 원 자 여기서는 이 원은 이제 대명사 그래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칭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태스크 야 어 복수 니까 원즈가 되요 때 어 그러니까 완료 되어진 일들 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커즈 오브 어 여기에서 끝난 건데 방해 때문에 동사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와 줘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자 듀링 썸 오브 더 테스트 그 일 음 면며 체 그 일 면며 면며 체 그 일 동안 여기도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접속사는 뒤에 동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대는 등 위 접속사 처럼 상 등 위 접속사 처럼 쓰일 수가 있어 엔드 처럼 근데 여기는 그리고 나서 어 어 자 여기는 연구를 꾸며 주는 건데 그 그 이에 되게 그 완료해야 할 퍼즐을 준 거야 주는 연구야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방해하는 연구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여기가 a 된 b 의 구조로 들어간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인드 가 오 형식 동사가 되면서 여기는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호인데 이 뒤에 있는 투부 정사가 진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감옥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합니다 to remember the order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how 하고 however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는 여기는 좀 암기를 해야 되겠다 자 왜 하우 하고 하우에버는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문법 시험 문제에 좀 기억하구요 하우는 명사절로 쓰이고 하우에버는 부사절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사 자리가 아니거든 주어나 목적어 이런 자리가 명사절이잖아 근데 여기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리브가 오 형식 동사야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형용사 들어가야 되고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놔두다 일이 완료되어 지지 않게 놔두는 것의 효과 어 그러니까 일을 끝마치지 않는 거에 효과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아 그런데 먼저 이 태스크 명사가 있잖아 선행사 왓은 선행사가 있으면 안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리펄 투 지칭하다 라는 수 거야 내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수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지칭 되어집니다 뭐뭐로 써 이러한 경향으로 써 네 아멘